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에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근데 특히 이제 김진구 의원님께서 혹시 게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만렙 이런 거 아니고요? 옛날에 좀 게임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게임을 해보고 오 재미있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추천도 해봤는데 막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만 재미있어. 왜냐하면 게임은 호불호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게임이 게임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스트리머, 유튜버, 트위치 이런 쪽의 영상을 쭉 깔아놓고 봐요. 반응을 보는. 그리고 유저들이 또 거기에 댓글 달지 않습니까? 유저들의 대중적인 피드백 이런 것도 많이 참고하고요. 그래야지 그런 표준 편차나 오차를 조금은 제어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이니까. 근데 하반기 전망 자료 보면 콘솔 시장 중심으로 쓰셨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AI 쪽으로 설명드렸지만 레디 플레이 원 영화 보셨죠? 명작이죠. 메타버스 게임을 연상시키는 아주 고퀄리티 트리플 에이크 콘솔을 연상시키는 게임이죠.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멀티플레이를 기준으로 가져가고. 네. 거기서 유저들은 최고급 아이템을 파밍하게 해서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걸 얻으면 보아 재산이 보내왔다 오게 됩니다. 진짜 돈처럼. 향후의 미래의 결정체라고 봐요. 저는 게임에 게임이 추구해야 될 완전적인 목표. 끝판왕. 끝판왕. 진짜 메타버스를 세상에서. 이거 나오면 솔직히 다른 게임은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퀄러티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들은 콘솔 쪽에서 개발이 나올 거라고 봐요. 모바일이나 PC가 아니라. 왜냐하면 게임의 어떤 컨트롤. 그리고 퀄러티. 시각화. 최적화. 모든 부분들이 콘솔이 최고급이에요. 앞으로의 게임은 솔직히 구독 경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핸셋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패셔너블한 글라스 형태로 돼서 여기서 띄워줄 거예요. 화면을. 대화면으로. 그러면 마치 집에서 최고급 TV를 연결해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화면 띄워주고 그 다음에 무선 블루투스 기반의 컨트롤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여기 안에 이제 AI가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이거는 약간 상상이 나래예요. 머스트가 아니라. 물론 뭐 이미 이제 뭐 XR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약간 기기가 좀 무겁고 약간 어디 나가서 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뭐 메타랑 레이벤이랑 같이 협업해서 내놓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갈 길은 보이죠. 좀 경량화돼야 되고. 딱 썼을 때 뭔가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다. 엣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게임을 하고 싶으면 이 버튼 누르면 돼요. 1년치 구독해줘. 클라우드 게임으로. 앞으로 플스나 액박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여기가 최곤데. 여기에 AI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의지말고 예전에 콘솔 게임으로 하던 것들도 스트리밍으로 많이 하잖아요. 게임을. TV 안에도 그 앱이 깔려 있고. 스트리밍으로 가면 또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콘솔을 주목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단에서 퀄러티가 이런 대화면 어떤 화면에서 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퀄러티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모바일이나 PC처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최고급 4K 이상 8K 내지는 그 이상의 어떤 퀄러티를 보여주면서 내가 타격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실제로 이 게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누군가 싸우는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처럼 게임을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나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게임을 지원할 수 있는 AI 시스템. 게임을 만들 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유저가 재화를 파밍하잖아요. 이때는 여기서 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까지. NFT. 유저가 파밍한 아이템을 서로 매매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대까지 갈게 될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페이투인 기능이 들어가면 안 돼요. 블록체인 게임은 페이투인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프리투플레이나 월정으로 주고 안에 있는 아이템의 소유권을 유저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저가 그 소유권을 얻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트랜잭션이 막대하게 쌓이게 되면 해당 블록체인 토큰의 밸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죠. 이게 소위 게임 내 기축 통화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투 윈. 이기기 위해서 막 카라나 몇만 원짜리 사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무슨 아이템 또 몇만 원 주고 사야 되고 확률에 뽑기 들어.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유저들도 싫어해요. 이거를 유저들이 노이즈가 나고 해당 게임을 출시하는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안 좋아집니다. 그걸 또 우리는 또 많이 봐왔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콘솔 게임은 현재는 대부분 싱글 플레이 위주예요. 아니면 이제 인터넷 연결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본인 혼자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죠. 약간의 멀티플레이는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록체인의 최종 목표치하고는 얘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멀티플레이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되니. 멀티플레이가 들어가면 최적화라든가 서버에 대한 어떤 부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 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들이 쉽사리 멀티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현재 기준에서 콘솔에서 유저들이 싱글 플레이 트리플 에이크 게임을 산다. 구매를 한다라면 장당 60불에서 100불 정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요즘 CD비 비싸졌어요. 조금 비싸졌어요. 그래서 베이직 프라이스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70불, 80불 좀 올라가요. 그런데 사서 게임이 좋고 퀄리티가 좋고 타격감 좋고 게임 플레이 다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그 60불, 80불, 100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유저들의 평점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다음에 동일 IP 기준으로 차기작에 나오면 또 사줍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체중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맞아요. 옛날에 콘솔 시장이 안 해요. 이제는 좋은 IP가 나오면 누적 판매 천만 장, 이천만 장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천만 장 판매를 하면 기본적으로 조단위 매출이 훨씬 넘어가게 되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분들은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을 많이 해서 콘솔 시장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북미나 글로벌리하게는 콘솔 시장이 더 크거나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업계 경력이 제가 보면 2011년부터 제가 이 섹터를 맡았는데 그때 콘솔 시장은 솔직히 사이즈가 좀 적었어요. 아무리 좋은 게임도 잘 팔려야 누적 판매 200만 장, 300만 장, 많게는 500만 장 그런데 200만 장, 300만 장 그때 베이직 프라이스 60불 주고 판매하면 대략 한 원화로 한 사람은 1500억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럼 1500억에 마케팅 주고 플랫폼 수수료 주고 또 RS 주고 서버 네트워크 코스트나 기타 비용 또 인센티브 주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재무적인 실적의 트리거가 약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콘솔에 특화된 업체들이 그렇게 빚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콘솔로 별로 들어가려고도 안 했죠. 당시 경쟁력도 솔직히 부족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업계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최근에 많이 트레이블에 준 게 엘든링이었죠. 엘든링. 게임 이름. 프롬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게임인데 누적 판매가 2,500만 장이 넘었어요. 2,500만 장 기준으로 베이직 프라이스로 환산하면 대략 1.5조 정도 될 겁니다. 이 1.5조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모바일 게임에서 유저들한테 욕을 받으면서 하루에 10억을 벌었어요. 연에 한 3,500억 벌죠. 이게 4년 이상 지속되는 금액을 거의 원샷에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형이네. 현지시키면서 욕먹으면서 벌어들인 것보다 몇 배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를 칭송하고 개발자를 추앙하고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갓게임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돈 주고 사서 쓰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차기작은 언제 나올 거냐. 약간 그러면 이런 유저들은 차기작에 나오면 또 사죠. 그러면 또 관심도가 늘어나니까 계속 증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IP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10개까지 갖고 있는 업체들의 기업가치는 계속 체증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콘솔에 대한 투자가 약했고 IP도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게임 축가 대비 수익률 퍼포먼스가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현증만 시키고. 그래서 콘솔 시장을 주목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보시면 이게 약간 대화면 기준이긴 한데. 이게 막대 그래프가. PC 합산 시장 기준이고요. 콘솔하고. 이제 자료는 이제 누즈에서 나온 자료고요. 이제 보시면 점유율이 기간이 아주 시계를 잠기는 건 아니지만 콘솔 점유율이 51%에서. 15년부터 26년까지. 51%에서 57%로. 그 위에 거기가 콘솔 시장. 점유율이죠. 콘솔 시장의 점유율이.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더 커져가면서도 그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더 커지고 있다. 점유율 자체는 이제 그렇죠. 어차피 절대 금액도 보시면 절대 금액도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점유율도 늘어나니까 증가율 자체는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쪽을 보셔도 유저의 어떤 그로스. CSR로 보셔도 고간별로 좀 나눠놨어요. 코로나 이런 기간들. 뭐 포스트 코로나 이런 것들 비교하기 위함인데. 결론적으로는 PC 쪽보다는 콘솔의 유저 그로스가 훨씬 탄력적이죠. 좋죠. 꾸준히 늘어나는. PC는 조금 중도적인 영향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요새 모바일 게임들도 PC하고 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콘솔도 PC하고 같이 주시하고. 콘솔은, 죄송합니다. PC는 플랫폼 관점의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하고 PC거나 콘솔하고 PC거나. 그래서 포커스는 콘솔에 맞춰줘야 돼요. 아까 제가 왜 콘솔이 필요한지. 왜 블록체인 게임, 메타버스 게임의 콘솔이 필요한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최적화, 게임의 퀄러티, 모든 해상도, 모든 디바이스의 어떤 옵셔널을 한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정말 게임을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영역은 현재 콘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이 콘솔의 역량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대형사 중심으로 좀 아쉽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도 그리고 사이즈가. 그리고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시험에 합격하지 않습니까? 게임도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이 퀄리티 개발로 나아가야 된다. 국내는 너무 모바일에 치중돼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돈 잘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 콘솔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도전도 못하고. 물론 좀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게임도 한 두 개 정도 나왔죠. 그런데 어찌 됐든 IP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콘솔은 기본적으로 로열티 층에 있기 때문에 출시를 하면 판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가요. 제가 더 못 구웠는데 이게 뭐냐면 거의 이 구간 자체가 초기 분기. 원 쿼러 기준이에요. 이때 판매가 거의 집중이 돼요. 초반에. 그리고 그 전에 프리오더 사전 예약을 받기 때문에 이때 판매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P 하나만 있으면 재무적인 실적 나왔다가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버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IP가 하나만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10개까지 있으면 이렇게 출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계속 성공한다면. 그러면 재무적인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버퍼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IP는 IP대로 로열티를 증가시키면서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도 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차기작이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성공하면 두 번째는 더 이렇게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완전 저거는 베스트 케이스네요. 완전 비즈니스 모델. 이거를 가장 잘 구현하는 업체가 일본에 있는 캡콤이라는 회사입니다. 캡콤. 네. IP가 많아요. 10개 이상 정도 될 거예요. 콘솔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았던 회사예요. 그 소니에다 많이 파는. 그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솔직히 메타버스 게임에 경쟁을 놓고 본다면 아주 막강한 경쟁력 중에 하나죠. 그리고 GTA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이쪽은 또 멀티플레이까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소프트가 인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쪽도 멀티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하고 앞으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 MS가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할 때 그 얘기 되게 많았죠. 이거 왜 인수하는 거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일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소프트는 AI도 개발하고.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빅테크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인지를 하면 우리 국내 주식이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만 게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 개발자의 DNA하고 예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좀 더 경쟁 우위는 있을 수 있다. 섹터로서. 그러니까 초반에 좀 밀렸어도 해볼 만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콘솔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현재 콘솔을 잘 준비해서 신작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좀 주목할 필요는 명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해외에도 앞에 캡콤 이야기해 주셨었고. 그 GTA5을 만든 거기는 락스타 게임즈인데.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에 있고.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는 시가총액이 한 40조 원 가까이. 그렇죠. 30조 원을 넘어요. 37조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워낙 IP에 대한 유저들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청 제일 큰 게임 회사가 크래프톤이지만 13조 되나요? 네. 그 정도 되죠. 10조 좀 넘는데 거기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를 갖고 있고. 앞으로 더 클 수도 있겠죠.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 내년에 나오죠. GTA6가 나오면. 그렇죠. GTA6. 솔직히 GTA 시리즈가 누적 판매 한 1억 장 이상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진짜 얘예요. 리텐션 30%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GTA5를 산 사람 10명 중에 3명만 6를 사도. 시리즈 누적 기준에. 3천만 장 팔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이직 프라이스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100불 해버렸어요.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3조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3조. 네. 그냥 계산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는 거고. 기업 가치보다는 그게 재무적인 실적에 또 영업이익의 트릭으로 작용을 하겠죠. 혹시 국내에는 없습니까? 국내는. 국내에서 제가 이제 제 인터넷 게임 탑픽이기도 하고요. 현재. GTA하고 이제 비교는 조금 동의 비교는 어렵고. 그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노이즈를 드리긴 싫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톤에서 콘솔에서 역량이 있고. 현재 트리플 A급 신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임이 이제 붉은 사막. 붉은 사막. 네. 있고요. 이 게임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펄업이 있습니다. 네. 펄업이 있어서 탑픽으로 현재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은 사막까지는 이제 PC와 모바일. 약간 그러니까 MMORP지? 검은 사막도 콘솔은 있습니다. 아. 검은 사막도. 근데 약간 이제 재무적인 뭐 입지나 이런 거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하죠. 근데 이제 붉은 사막은 에즈에이즈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트리플 A급 싱글 플레이. 트리플 A급? 네. 트리플 A급이라는 정의도 자소 좀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트리플 A급이면 상대 비교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게임이 트리플 A급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게임 중에. 이쪽 이제 붉은 사막하고 피어로 보는 게임들. 제가 피어로 보고 있는 게임은 고스트 오브스지만 갓 오브 워 이런 게임들이에요. 오픈월드를 표방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들. 오픈월드? 네. 근데 기본적으로 트리플 A급 게임은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메타크리틱, 오픈크리틱 기준의 평점이 일단 사행권을 기록하면서 유저 평점도 높아야 되고 판매고도 대중적인 마일스톤을 쌓을 수 있는. 제 기준에서는 최소 분기 기준 300에서 500만 정도를 찍고 누적 판매 기준 천만 장에 육박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장르 자체도 뭔가 니치마켓에 분재된 세그멘트에서 통할 수 있는. 아까 제가 호불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호불호를 제어하는 조금 넓은 장르. 그러니까 이런 오픈월드를 표방하는 장르들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저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뭔가 선형식으로 따라가는 게임들은 유저들의 취향이 안 맞으면 하다가 드랍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유도를 높여주면은 예를 들면 내가 채집을 하고 싶어 하면은 싸움을 멈추고 채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저의 선택지를 많이 주면은 다양한 홀을 갖고 있는 유저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붉은사막 벌써 개발한다고 하고 트레일러를 유튜브로 공개하고 이게 몇 년 정도 됐죠? 5년 이상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거잖아요. 솔직히 투자분들도 오래 기다리셨고 회사를 신뢰하고 있는 중장의 투자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회사도 최근에는 그런 걸 많이 케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거야 되면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붉은사막이 이제 작년 게임스컴에서 보여준 어떤 인게임 영상 화면들 전투씬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입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피어게임들보다는. 장난 아니죠. 물론 요즘엔 지형 지문을 활용하고 약간 그런 걸 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하지만 보다 조금 더 다각적으로 입체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같은 오픈워드를 표방하더라도 다소 평면적이고 수평적인 느낌의 게임보다는 유저들이 높은 점수를 줄 것이고 그런 유저들의 피드백이 반영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여기 쳐드린 이런 게임들에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판매고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AAA면 국가 신용등급도 AAA가 제일 높잖아요. 그 위에도 혹시 있습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AAA가 최고죠. 그럼 약간 GTA5나 이 정도도 AAA급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판매고도 좋고 유저 평점도 좋고 오랫동안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데도 유저의 트라이픽이 또 견조하고 브랜드 로열티도 좋고 이번에 GTA6 출시한다고 최근에 1분짜리 영상 공개됐을 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거 보면 솔직히 IP의 위상이 이 정도로 높구나. 우리도 이런 IP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GTA5에 나왔던 주인공들. 그러니까 이제 6 나올 때, 6 나올 거다라고 티저 영상 비슷하게 영상 오픈했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 파워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좋은 건 뭐냐면 글로벌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적인 트레이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매력도인데 결국 콘솔에서 좋은 게임을 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보시면 가드업 워 이게 동일 IP지만은 좋은 전작이 또 좋은 성과를 기록하면은 똑같은 초기 판매에 500만 장 수준이지만은 달성 기간이 훨씬 짧아지죠. 1개월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코스토브 쓰지만은 500만 장 달성하는데 3,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IP에 대한 로열티가 있거나 정말 좋은 IP 기준에 정말 좋은 게임을 갖고 있는 게임이 출시한다면은 유저들은 지갑을 열 준비는 돼 있다 이거죠. 옛날같이 시장이 적은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누적 판매 200만 장, 300만 장으로 그치는 시장이 아니에요 콘솔은. 더 커지게 될 거고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은 더 아주 세련되게 임팩트 있게 커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 성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지금 인게임 판매해가지고 분기 실적이 좋아서 모바일을 잘해서 지금 IP 기준으로 예를 들면 영업익이 좋아서 이 주식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콘솔에서 입지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봐야 저는 게임을 평가할 때. 게임주를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게임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콘솔을 최우선적인 프라이어티로 판단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8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에서 데모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끔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유저 직접 시연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스 찾아가면 유저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끔. 물론 거기서 유저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거를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트레일러라고 해서 예고 영상만 나온 것만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나오면 대박인데. 또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피드백 보잖아요. 글로벌 유저들이 올린 댓글들. 외국인 반응들. 작년에 게임스컴의 영상은 좀 분절된 느낌이었어요. 회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싹 다 집어넣기 때문에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연속된 인게임 화면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보기에 이거는 도대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거야? 이대로만 나오면 정말. 대박이다. 당장 사겠다.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정확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내 신발을 씹어먹을 정도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 결국에는 그 영상의 어떤 스킨대로 실제로 유저들이 플레이했을 때 그게 확실하게 보이신다면 당연히 파장은 있겠죠. 그러니까 오픈월드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GTA가 엄청나고 예전에 저도 레드데드 리뎀션 이런 것도 재밌게 해봤습니다만 말 타고 달려가고 아니면 GTA는 차 타고 거기 비행기도 나오고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긴 한데 붉은 사막도 말 타고 양 잡아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늘도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투신이 이게 평면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구간에서 전투를 하더라도 어떤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적과 어떤 NPC하고 어떤 교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유자대로 할 수 있다면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의 어떤 그런 좀 재미는 극대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플레이한 적이 없다라는 반응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8월 21일부터인가요? 독일에서 열린 행사에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공개가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이 게임의 출시 시점이잖아요. 네. 언제로 혹시 예상이 되나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있나요? 저 아니요. 회사는 현재 특정하진 않았고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올해 연말 정도에서 계략적인 타임라인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출시 일을 확정하는 거는 프리오더를 들어갈 때 보통 합니다. 사전 예약. 예약 구매를 할 때. 그건 진짜 임박한 거. 언제 출시할 테니까 미리 사주십시오. 보통은 출시 2, 3개월 전부터는 해야 돼요. 그럼 말 그대로 그때부터 이제 막 CD 굽고 이거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전에 이제 뭐 그런 제작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케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유저 측면에서는 솔직히 그 전에 한 번 더 로열티를 증가시킬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게 신생 IP예요. 붉은 사막이. 그래서 예약 구매를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뭐 계략적인 타임라인을 준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F 2025 아니면 뭐 서머 2025 이런 식의 느낌의 타임라인은 줄 수 있는 거죠. 그전에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붉은 사막은 현재 세계관 영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싱글 플레이를 표방하는 트리플 에이크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토리하고. 이게 있어야 유저들이 몰입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영상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상은 한 번 정도는 공개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며 태생이며 성격이며. 그러면 그때 그 마지막 영상 말미에 계략적인 타임라인을 집어넣는 거를 올해 연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커밍순 이렇게 해서 날짜 딱 찍히는 거를 연말쯤에 찍어줄 수 있다. 아니면 그냥 뭐 2025라고 찍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또 출시가 엄청 또 미뤄졌던 게임이라. 약간 이제.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준비는 다 된 쪽으로. 조금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양치기 소녀. 그런데 이제 솔직히 지금 검은 사막 위주로 재무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제가 이제 기업 브리프 하나 좀 띄워드리면서 말씀드려볼게요. 펄어비스의 분기배 실적 추이 그리고 전망에 대한 최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발간한 리포트고. 보시면 탑라인 여기 있고요. 매출. 그런데 대부분 매출이 검은 사막 중심으로 나와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 수준을 보시면은. 작년도 그랬고. 조금 BEP 수준에서 좀 머물고 있죠.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올해 연간 기준에서도 현재 기준에서는 저는 속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돈을 못 보는 현상이 지속이 되면. 솔직히 회사는 새로운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붉은 사막 개발이 5년 이상 되고 있죠. 이거를 계속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간 내놓고 돈을 벌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속이 되면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신용 등급이나 전체적인 기업의 재무적인 어떤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붉은 사막 개발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는 어떤 느낌으로 회사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실적 발표 컨퍼런스 고리나 이런 쪽에서 약간 우리가 그런 클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또 유의미하게 여기서 딜레이가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출시는 저는 현재 25년 3분기 출시로 붉은 사막을 잡고 있어요. 25년 3분기. 네. 그리고 저기 매출과 이익에 붉은 사막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년에 영업이익 제가 1,560억 순이익 비싸게 1,600억 정도 추정치에 남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높이신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은 6월에 한번. 직전 리포트 대비로 놓고 보면 조금 올려 잡았죠. 이거는 제가 여기서 리포팅할 때 기재를 했지만은 검은 사막 온라인이 이제 중국 판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제가 추정치에 반영을 해줬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재를 해드렸는데 총 매출 기준으로 중국 매출액을 잡은 게 519억. 이 부분을 25년 기준으로 좀 더 얹어줬죠. 저건 이제 검은 사막. 검은 사막 중국에 대해서. 그로스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넷 매출을 한산했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기계적인 계산은 RSU를 가정을 해야 되고 이거는 RSU 30%를 저는 가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그 붉은 사막에 대한 이익은 크게 반영은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5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저는 현재 반영을 잡고 있고. 약간 한 두 분기 정도? 그러니까 여기 Q가 이제 3Q까지는 제가 제시를 왜냐하면 변경 테이블이기 때문에 추정 기준으로 4개 분기만 제시를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1560억. 그러면 이제 전년 대비 충분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붉은 사막으로 인한 트리거다. 이렇게 현재 추정치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반에 매출은 확 몰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오더를 받고 예약 구매를 받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조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이 거의 원커러 정도 됩니다. 한 개 분기. 그리고 이 전에 2, 3개월 전에 최소 3개월, 먼스 전에 프리오더를 받고. 그래서 이게 그게 누적돼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동 IP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게임 플레이에 좀 더 방점을 찍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입체적인 전투라든가 유저들의 피드백이 가도보나 이런 거에 준할 때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피드백을 받는다면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내년 3Q 기준으로 초기 분기 패키지 판매고 375만 장. 누적 판매고 750만 장.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유저평가가 이런 피어하고 최소 대등하게 나온다면 이 추정치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저게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런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현재 제가 제시하고 있는 펄어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5만 7천 원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월초 한 4만 원 초반. 중반 수준이죠. 좀 더 올라왔나? 오늘 조금 더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는 이제 초반 판매를 보고 또 상향할 여지도 있는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게임스컴에서 유저 피드백을 봐야 돼요. 거기서 그런데 피드백은 바로 나옵니다. 유저 시연하면 바로 또 관련된 미디어, IGN이나 유저 인터뷰, 유저들의 기본적인 댓글들, 트위터 이런 쪽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도 체크가 돼요. 감성적인 반응을 보고 이걸 정량화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유저들의 피드백이나 그런 관심도, 트렌드 지표가 높게 나오면 충분히 선제적으로 제가 반영을 안 하더라도 시장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또 빠르시니까 그런 게. 그러게. 저도 참 그런 데를 가봐야 되는데. 또 가서 직접 보시면 그것만큼의 또 어떤 임팩은 또 있으실 테니. 아니, 왜 그 부산에서도 이제 게임에서 크게 하는데 거기서 공개 안 하고 지구 반대편 가서 공개를 한대요. 그때는 이제 시간의 어떤 좀 타임라인의 문제, 개발의 어떤 진행상. 그리고 회사가 좀 회사 자체의 표현을 한다면 완결성이나 개발 공정의 100% 거의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8월에 거기에서 좀 플레이할 수 있는 버전까지만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 후로부터 또 시간은 또 더 걸리는 거니까요, 완성하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거죠. 유저 직접 시연을 할 수 있게 게임을 내놓는다는 거는 거의 완성된 버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듀스라는 회사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퀄러티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공정 자체를 대부분 완비한 상태에서 유저 직접 시연을 들어가지 않을까. 그 뒤부터는 좀 버그를 잡고.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저 시연하고 유저들 피드백 보고 여기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퍼블리싱은 누가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략적 타임라인은 언제부터 잡고 프리오더는 언제부터 들어가고 마케팅은 얼마나 투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잡는 과정인 거죠. 그런 것도 보면서 투자 의견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또 이제 각자 세우시면 또 될 테고요. 그건 이제 각자 유연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언적으로 제가 게임스컴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옵션이나 가능성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죠. 게임이 이제 올해 동안 안 나왔고. 1, 2년도 아니고 지금.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올해 준비를 한 만큼 또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수학의 계절이 다가오는 거고 곡식이 잘 연글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게임은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흥행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100%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변수는 있고. 계속해서 저도 이런 걸 좀 모니터링하면서 또 게임스컴 피드백도 보고. 추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에즈에즈 기준으로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 피드백, 영상, 앵게임 영상,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국내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제시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움증권 김진구 연구원의 타픽.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콘솔 게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는 그 플스5를 아직 안 샀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 번 구매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 보고 또 판단을 해야겠네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설득시켜야 뭐 잘 되는 게임인 거고요. 그렇죠. 그게 또 그 콘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또 대작 게임이 또 같이 기다려지는 거죠. 콘솔을 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키움증권의 김진구 연구원 통해서 오늘 이제 인터넷, 게임, 앞에 또 AI까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먹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에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